불꽃 수학 강의 불꽃 수학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직접 풀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수학은 수능 개념, 기출문제 분석, 문제 접근과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집중 시간이 4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강의를 100% 여러분 걸로 만들려고 한 강의 강의 시간을 40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학 강의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학이 어렵고 지겨운데 강의마저 지겨우면 완강을 못합니다. 그럼 수학 강의가 어떻게 재미있고 있냐고요? 이렇게요? 다. 다. 아이고! 여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시작해. 이거 너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요? 아! 안 되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적이 고릅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서 성적 향상의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